오늘 날씨 봐요. 흐린 날이에요. 날씨가 흐려서 수제비 끓여 먹으려고요. 감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감자 먹으려고요. 멜론 그런데데데데데데리 김치 톡톡 덩어리 양팁 양팁 이번에는 동양 Barn 손에 엿먹는다고 고구마 맛있지요? 노아야 이거 빨갛게 해서 먹을까? 맵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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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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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설탕 설탕 소금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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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생크림 맵게 먹고 아들은 안 맵게 고추장 한스푼 넣었어요 아니 반스푼 여러분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이렇게 흐린 날 수제비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